맵이 되있거나 아, 이거 뽑아먹겠다. 일단 이 뽑아봅시다 아, 이거 맵이 좀... 미네랄이 겹쳐있어 5,7이 둘 중 하나거든 상대방은 우리 겹쳐진 미네랄만 주고서 더 좋은 자리에서 좋은 미네랄이 있거나 아니면은 당장도 모르게 만들었는데 아랫자리만 이렇게 두자리만 겹쳐있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상대도 만만치 않게 뭐 있을 것 같은데 나만 왜 없냐 아, 나만 미네랄이 안눅쳐있네 아, 우리 상륙님도 어서오시게요 아, 나도 좀 미네랄 겹친거 갖고싶긴 한데 상대가 일단 상대가 토스트초이스 하나 있긴 한데 상대가 일단 토스트초이스 하나 있긴 한데 아, 가스 소진되는 맵도 있다고? 그니까 약간 긴장하긴 해야 돼 이 맵이 일반 맵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놀지는 잘 모르겠다 일단 놀지는 잘 모르겠다 원터가 좀 수상하긴 하거든요 지금 느낌이 이탈은 봐봐 자, 당장이 실수로 만든 맵일지 아니면은 당장이 낚시로 우리한테 이 겹쳐진 미네랄을 주고 더 좋은 맵을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봐봐야돼 정찰이 안 돼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자 이건 일단 세워놓고 좀 이따 가서 봅시다 좋진 모르겠지만 자 링으로 한번 보고 올까? 아 우리 비둘기님도 와서 오시고요 오버로드로 보기 힘드니까 오버로 말고 쩌걸림으로도 보고 와야겠다 12시 일단은 일단 12시이고 12시도 겹쳐있네 11시 좀 진하죠 11시도 겹쳐있나 11시는 안 겹쳐있고 자리마다 다르구나 12시 겹쳐있고 5시 겹쳐있고 나머지 자리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정차를 아무도 안 해가지고 뭐 알 수가 있나 이건 11시 겹쳐있나 11시 안 겹쳐있고 일단 야 커서 왜 이렇게 빨라 뭐야 이거 이상한데 커서가 왜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어 이상한데 커서가 왜 이렇게 빠르지 잠깐만 이미 찍혔는데 이미 이러면 이탈을 찍어봤자 의미가 없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자 센치도 겹쳐있나요 혹시 센치도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커서가 워낙 빨라서 스컬지 찍고 드론 쬐야겠다 멀티까지 먹었고 일단 자 상인의 왜 아닌 것 같긴 해 이탈은 포소만 찍어가지고 좀 떼는 게 낫겠는데 이러면 일단 스컬지는 찍어서 상대 커서요 잡아줍시다 커서 잡아주고 가스는 축적만 해놓고 자 선미까지 올려봐봐 근데 커서가 홀라게 빨라요 일단 미탈을 내가 지금 찍어봤자 투기할 게 없으니까 드론 스컬지 위주로 찍어서 커서 줄여주고요 일단은 하나 잡았어 그러지 뗄게요 메타믹으로 장난을 했나 섞어가지고 스컬지랑 드론이랑 섞어서 찍어줍시다 이렇게 벙커를 봅니다 벙커 좀 깨줄 필요가 있겠는데 압박이 좀 빡센데 빌리해져 있는 것 같네요 게임이 자 찍어봐봐 자 가세요 잡아주고 최대한 미넨을 붙여줘 캬스테이 좀 빨라요 정리하셔야 하는데 퇴거 너무 빨라요 월퇴근 뭔가 하기보다는 일단 모아주는게 더 좋아요. 지금은 모아주면서 근데 뭡니까 저거 커세어 최대한 스튜디오스 능질어주고 위협 때 눌러야겠는데 바로 딱 위협 눌러봐 근데 커세어를 좀 줄여야 되는데 커세어 줄일 방법도 없네 필드기라도 좀 줄여줘야 종종 싸움을 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짧은 쳐볼까 그래도 피해를 조금은 주긴 해야돼 피해를 많이 주고있죠 아우 커세어 많다 커세어 한 2대 단위로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공중을 힘을 써야 되는데 다행히 찍 안단 말이야 일단은 펀스가 많아가지고 아 근데 눈치가 되게 빨라요 알고있죠 잘오는거 자 잡아봐 공중 싸움이 쉽지가 않은데 제가 워낙 갈라서 퀸까지 가긴 해야겠다 나중에 자 드론 레이를 하고 장면에 탱크가 쏘는구나 이거 잡아줄 수 있나 어디서 쏘는거지 장면에 탱크 야 탱크 안 보이는데 아 뒤에 쏘는구나 사벌이 존나 길어 뭐야 장면에 탱크 장면에 탱크 커세어를 한번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커세어를 한번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커세어를 한번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잡을 방법이 없네 로그런스 빼놓고 방 2협까지는 기다려봐 한번 가볼까 이제 차단 멀티 쪽 던지 한번 해주면서 여기서 좀 있음 방역 되거든요 커세어를 꼬셔가지고 잡을게요 나중에 자 치면서 자 잡아봐 자 커세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우 크로컴이 이렇게 잘하냐 째면서 커세어가 좀 많아가지고 한번 더 빼줘 힝 힝 찍어주고 이래야 먹어주고 자 커세어가 줄게 무탈로 자 방 2협이랑 싸울만 하거든 지금 힝 이러면 괜찮은데 멀티를 한번 깼단 말이지 일단 힝 힝 어 힝 어 와 풀포가 엄청 부자구나 커세어 최대한 커세어 조금 많이 줄이긴 했다 아까보다는 네 2챔버까지 가지고 자 커세어가 많아서 정면수하면 힘들것 같고 비둘기만 언언가 아밀짱제가 된것 같은 느낌인데 여유되는대로 버스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니 아 아 여기도 나랭이 잡혀있네 자 좀 빡센데 타이브를 가야겠다 이거 자 좋아 정면 끌어봐 어 하이브도 가서 커세어로 좀 상대를 못해 다칸도 있고 자 일단 나는 공중 유지만 시켜놓고서 어 하이브도 가야될것 같애 자 우리가 지상 최대한 싸우라 그러고 상대 워낙 많아서 근데 쉽지 않긴 해요 힝 영어는 못했겠는데 자 인스인 한 번 써봐 인스인 한 번 써봐 인스인 한 번 맞췄습니다 한번 잡아보자 최대한 서세요 많이 잡긴 했다 한번 다 녹이긴 했어 공중을 자 이제 이 잡은걸로 뭡니까 가서 뭔가 해야돼 이제 지금 미네랄은 안탄만이야 우리도 테란 멀티를 깨야겠다 테란 멀티를 안줘야될것 같은데 테란 멀티만 일단 다크하칸도 있어가지고 텍스한테 가면 안되고 돌리면서 테란 멀티만 좀 깨줄게요 테란만 좀 가난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나중에 저글링으로 승부하면 그래도 괜찮을것 같긴 한데 이제 가스가 없어서 이제 아 모으세요 가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눈찍어야될거같아지 7시 미네랄이 많이 겹쳐있으니까 같이 먹어주면서 티파일러까지 가볼까 뒷파일러 뒷파일러 의미없겠다 가스가 없어서 이 가스로 가디언이나 몇마디 해줘야겠다 나도 해처리는 되게 많거든 지금 센터를 되게 잘 잡고 있긴 해도 아직은 되게 기회가 있어 모아주면서 바로 빼주고 미네랄 내가 복식하고 있단 말이야 일단 거기 다크하칸 때문에 가디언으로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그것만 막으면서 7시는 좋고 더 좋아해요 나랑 같이 나랑 같이 가보자 7시 형은 가스벨은 찍고 많이 해놨거든 그래 나도 가디언 이만큼 찍고 나머지 디바오로 봐야겠다 디바오로 바지언을 섞어가지고 드론 7시에서 먹는게 개꿀이거든 지금 다크하칸 모아봐봐 링 발업되면 한번 갈까? 아 아 수고하쎄요 이렇게 때리는구나 가디언 출동하면서 디바오로는 호위해줄 것 같이 홍신님 절왕 제가 디바오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커지언한테 싸움이 됩니다 어느정도 가디언을 좀 펼쳐 걸 때려봐 가디언을 펼쳐서 가디언을 펼쳐서 가자링 자 물량 같이 뚫어줄게요 물량 되게 많아요 저희도 가 가져봐 자 인스냉을 끌어주고 인스냉을 끌이면서 하여튼 스톰을 잘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물량이 굉장히 많단 말이지 거의 빨무야 일단은 가디언까지 합류해서 수고일만 할 것 같은데 오 가보자 디바오로 마일당했네 디바오로에 자 나 어차피 스포 박으면 돼 이제 내가 커스야를 못잡으니까 커스야를 무시하고 그냥 물량으로 밀어보자 같이 하여튼 캐스가 좀 잘하긴 하는데 하여튼 가디언이 녹을게 좀 아쉽긴 하다 스포을 좀 섞어주면서 가볼게요 최대한 쟤 못들으면 우리도 못이긴단 말이야 이거 뚫어줘야돼 야 돈이 왜이렇게 많지 세라멘 마르세가 됐는데 계속 나오네 열한시 공 자 나도 멀티 먹어야겠다 지금 멀티 먹어야겠다 가스가 나도 얼마 없어가지고 자 터스형 뚫어주고 문은 열한시로 아 터스형 물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어 터스형 너무 많다 아 막히나 이거? 아 이게 막혀? 열한시 계속 가야돼 열한시 열한시 많이 불리한가본데 게임이 열한시 형 열한시 형 일곱시 형님 물량이 일단 좀 안나오긴 하는데 모아봐봐 자 엑글이 된 링이라서 테란만 좀 가난하게 해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아 상대 질러서 너무 많다 커펜트 점사 한번 이 드랍까지 가고있고요 저도 자 일곱시 드론이 엄청 꿀이죠 이쪽에 가스멀티까지 먹어주고 상대 테란만 좀 가난하게 해주면은 괜찮아 자 계속 갑시다 계속 자 컨셉은 상대가 지금 못쓰고 있거든 바쁠때 바빠가지고 자 테란만 밀어주면 괜찮겠다 와 5도 나오고 있고 자 상대도 이게 12시가 부자라서 아 캐리어 나지 캐리어 잡을게 없는데 이게 지금 토스가 핸시 쪽이 돈이 많을거란 말이야 문제나 겹쳐진거 5,7,12가 겹쳐져 있어서 캐리어가 문제다 캐리어가 캐리어 잡을 때가 가스가 없어가지고 자 12고 12 12 12 12 상대한테 여유를 주면 안됩니다 지금은 자 여유를 주면 우리가 이제 아마 쓰릴거야 캐리어의 캐리어는 스칼리즈를 최대한 잡아주고 스크로 지워주면서 갓서 먹어주고 가스가 많이 없어서 부담스럽긴 한데 그리고 하나, 두개 줄여주다 보면 괜찮거든요 일단 12시.4 해봐 상대도 12시가 무한인 맵이라 12시만 없으면 돼 똑같은 조건이거든 이렇게 되면은 페리어트 잡아주러 가자 잡아주고 할게요 3,4 많이 죽었어요 일단 7시가 개쿨이긴 해 이제는 우리가 좋지 상대도는 이제 겹쳐있는 미네랄이 없어 우린 있거든 아직도 5랑 7회 개쿨입니다 이거 해처리가 무한해처리야 무한해처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 지금 상대도 좀 뭔가 이상할거야 홈팀이 모르고 만들었거든 맵을 그러면은 12시만 혼자 접혀있는 맵인거 보니까 상대도 몰라 이거 접혀있는 자 오히려 우리가 좀 프로를 빨았다 우리가 오히려 실력적으로 딸렸는데 상대팀이 만들어진 맵에서 좀 득을 봤어요 보니까 해처리라 무한해처리단 말이야 거의 빨무야 빨무 상대가 만들어준 맵에서 이렇게 득을 볼지 몰랐네 우리가 만약에 서로 똑같은 맵이었으면 우리가 졌을거 같은데 상대가 더 잘해가지고 하는거 보니까 상대 argues 상대에 스펀지로 박아준다면은 금방 잡죠? 캐리어 겹쳐진건 어떻게 아냐구요? 미네랄이 진해요 보면은 이게 자세히 봐봐 미네랄이 진하잖아 그림자가 그림자가 있죠? 근데 일반 미네랄 봐봐 일반 미네랄 아 그래 9시로 비교해주자 그림자가 없잖아 7시도 봐봐 그림자가 있죠? 검은색 그림자가 있죠? 5도 검은색 그림자가 있지? 이 맵이 5랑 7이랑 12가 보니까 겹쳐있는 맵이가 있긴해 미네랄 그림자 이거는 1500원인데 뒤에 눌러보면은 어 몇개 겹쳐있는거야 자 1500원짜리 맵인데 그냥 어 1200원으로 바뀌었지 똑같은 미네랄 클릭해봐 1500원이지 다른 미네랄 클릭 1200원이지 겹쳐있다는거야 이게 존단마리 겹쳐있다 그냥 생각보다 그림자로 아는거에요 그림자로 어쨌거나